와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게임을 보내요 무슨 일이야 친구들과 똥을 쌌어요 와 이 게임 대체 뭐냐 대체 누가 만든 거지 이거 진짜 똥을 싸는 게임인가 바로 가보자 바로 가볼게요 자 게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와 지금 1번 2번에 똥이랑 똥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똥을 한번 싸볼게요 일단 진짜 똥 싸는 게임인가 뭐지 야 야 진짜 똥 싸는 게임이었어 뭐야 이거 와 그 프리미엄 똥은 어떻게 생겼을까 프리미엄 똥을 싸보겠습니다 와 프리미엄 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프리미엄 가입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아 이렇게 똥 싸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야 얘들아 그 단체로 똥 한번 싸자 저기 똥그란 데 가면 되겠다 저기에서 우리 똥을 같이 싸보자 가보자 자 똥 싸러 가자 얘들아 자 그럼 시청자들과 함께 똥을 싸러 가볼게요 자 똥 싸자 똥 싸자 얘들아 자 똥 싸 나 프리미엄 똥 쌀게 자 똥 싸보세요 여러분들 자 똥 싸자 얘들아 똥 싸봐 빨리 아우 야 개더러워 야 가운데로 모인다 뭐 탑블레이드야 이거 똥블레이드인가 야 이거 커피 내리는 거 아니냐 커피 원두 같은데 미쳤다 잠깐만 야 이거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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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스팟이네 여기네 여기 똥 싸줘 얘들아 와 뭐야 이거 야 가운데로 똥 모이는 거 실화냐 와 똥 도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스타벅스야 얘들아 무슨 일이야 지린다 와 개더럽다 진짜로 와 이런 게임이 다 있어 무슨 일이야 이거 똥이 모여요 여기 와 똥이 모인다 여기로 와 똥 싼게 다 똥이 쌓여있어요 여기 미끄럼틀에서 똥 싸보자 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똥을 싸면은 자 얘들아 똥 싸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자 똥 싸요 여러분들 날려 똥을 날려 얘들아 자 똥 싸주세요 계속 자 똥 날라 똥을 날리고 있어요 와 뭐야 이거 이게 단가 이 게임 단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인가 이게 자 이것만 해보자 이거 신기하다 야 똥구슬이야 똥구슬 자 똥 싸봐요 여러분들 자 똥 공장 보자 한번 와 똥이 내려간다 자동이야 얘들아 이게 뭐 그 아웃백 가면 주는 부기맨인가 그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잠깐만 똥미사일인가 이거 야 똥미사일인가 봐 핵 열쇠 뭐지 이거 아 차 너무 비싸다 이거 너무 비싸다 똥미사일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똥미사일 같은데 이거 싸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싸봐야겠다 햄꽁이는 이 똥미사일을 진짜로 쏠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빠용이야 얘들아